이 시기에 맞게끔 아주 짧고 굵으면서 매우 유익한 강좌 힐포인트 3,2를 개강하겠습니다. OT도 짧게 드릴게요. 아무래도 요즘 우리가 실물을 많이 치르면서 어떤 자신의 구멍이라든가 허점을 많이 찾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죠. 그놈의 운동역학, 그래서 우리가 원포인트 강좌로서 그렇게 길자는 강좌로 기특한 완전정복, 그래서 수특과 기출을 버무려서 그리고 힐포인트 특강 해서 바로 운동역학과 그리고 전기력과 그리고 또 특수상대성 이론까지 특히 올해는 이 교재, 수특이라든가 수안이라든가 나오는 이런 교재에 나오는 이 문항 속의 설정, 정말 우리 익숙하도록 준비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유익한 강좌가 진행이 됐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3,2로서 중간급의 문항, 세 문항을 잡았습니다. 100분 정리를 해드릴 건데 우선 이렇게 잡은 이유가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명료한 단일 주제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응용이 되고 복잡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 루트라는 게 그렇게 막 다양하게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또 문항이 어느 정도 좀 정형화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연력학과 열기관에 관한 순환과정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3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좀 힘들어하신 분들 아래 부분들이 이 연력학, 이 부분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이오드 포함 전괴로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전괴로에 조금 민감하신 좀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물리학 원 과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복잡한 회로는 있지 않고 그냥 교과 순서로 하는 버름만 가지면 되고요. 이 중첩자 기장은 사실 이건 등급을 가리지 않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날에 따라서 또 어떤 문항의 구성에 따라서 아니 평소에 잘하던 부분이 또 휘말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연력학은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 잘하시고 에너지 보존 그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중첩자 기장도 플러스 마이너스와 올라온다 들어간다 이걸 플러스마 취급하시고 숫자로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문풀에 좀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이오드 포함 전괴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 소재는요. 기출문항 중에서 특히 올해, 올해의 기출문항과 작년의 기출문항을 이유를 했고요. 그리고 수특과 수안에 들여있는 설정들을 그림을 따다가 그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터치를 정확하게 볼 겁니다. 또한 여기에 선생님의 자작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런 수특수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될 부분들은 익숙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해서 총 100분으로 20문항 중의 세문항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고 결코 흔들리면 안 되는 중간급의 세문항을 힐폰드 3.2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스타트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처음 파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